요즘 들어서 한예종 출신 동문들이 너무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꼽으라면 최근에 조금 조금씩 두각을 내고 있는 이현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조금 시작해서 지금 계속 드라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같이 6년 넘게 동거 생활도 했고 학교 졸업하고 같이 연기적인 고민도 많이 나눴었고 지금은 이제 떨어져 살게 됐지만 언제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